아 우리랑 똑같애 위치가? 어 그런거 같아 오케이 B도 바로 그 옆에 있을거에요 어 맞네 아 여기네 갑시다 아아 자 제가 위로 갈게요 오케이 야이 미친 아니 바로 앞에 못 봤어 아니 우리 몇몇 4명 죽었어 시청자님 면접 탈락입니다 왜? 왜 한방에 탈락이야? 우리가 못둔 걸 어떻게 하라고 저... 저거 누가 터뜨린거야? 저거 뭐야? 우리 트랩인데 시청자님이 밟은거 아니야? 시청자님이 밟은거요? 시청자님 앞에서 밟았어 앞에 빨강색 쭉 갔어 빨강색 쭉 있었는데 들어갔어 내가 붙어 가다가 같이 간 거고 야... 야... 왜냐면 우리는 면접에 수류탄이다 아니 미안 면접에 수류탄이다 면접에 뭐라 그럴까 저거 면상에 수류탄 면상에 수류탄 아 이씨 졌어 아... 아니... 어... 너무 당당하게 들어가길래 어 그니까 나는 그 정도 범위가 될지 몰랐어 나는 내 자급한 목소리 못 들었어? 나 알았지 나는 당연히 터뜨리고 갈 줄 알았는데 나는 봤어 아 너무... 3명이 다 죽었어 진짜... 자 한번 더 가 한번 더 가 야 작살네 인생게임 걸어 복수전 간다 Mr. 아 방금 이제 나 죽을 때 그 슬로우모션 걸리잖아 지명이 뜨는데 아니 진짜 존 남은 게 우리 완전히 그냥 공중 분해 됐어 그냥 뒤로 그냥 부와 터지면서 몸이 2미터는 날아가더라 아 개조절 아 개들졌어 진짜 웃긴거는 방패 두명 앞세우고 갔는데 방패가 한발 갔다는거야 방패 두명 앞세우고 갔는데 방패 든든하다 하면서 갔는데 앞으로 네명 동지에 그냥 형도 같이 죽은거야? 나 뒤에서 같이 따라 들어가다가 폭탄을 안 죽었을때 걔가 난사했어 총을